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평에 관한 지구과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수많은 풍마니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풍마니들 중에 등급이 높아서 굉장히 깨르르 깨르르 웃는 풍마니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등급이 낮아서 속상해하는 풍마니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얘들아 이 9월 모의고사에 대한 교훈은 총평에서도 장풍이가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등급이 높아서 좋아하고 낮아서 슬퍼하는 것이 바로 9월 모평의 교훈이 아니라 너희들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이렇게 준비해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험이 바로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9월 모평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설 강의와 총평을 통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빨리 파악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서 수능 때까지 준비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단 불안을 하거나 부담감을 갖거나 걱정하거나 지치지 않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됩니다. 자 장풍이가 총평에서도 얘기했듯이 9월 모평은 6월 모평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평이한 난이도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1번부터 차근차근 이 문제를 최대한 차근차근 이 문제를 풀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낮은 그리고 오답률이 적은 즉 정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러한 수능감을 한번 살짝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흥마이들 20문제를 풀면서 이게 얘들아 새로운 자료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기본 개념이 탄탄하면 그 자료를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교육 개정이 되면서 보는 첫 수능이다 보니 여기 있는 나온 자료들이 전부 다 새로운 자료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자료를 봤을 때 당황함을 느꼈다면 우리 흥마이들은 조금 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당황함을 느낀 정도는 기본 개념이 모자라서인지 아니면 자료 해석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지 이것들을 우리 흥마이들이 바로 파악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9월 모의고사의 교훈입니다. 우리 흥마이들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흥마이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조금만 더 화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시험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어. 그래 이게 마스크 쓰고 돌아다닌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거니. 그렇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흥마이들은 잘 열심히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도 잘 학교에서 공부도 좀 그렇고 스터디 카페에서도 공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오직 집에서만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 흥마이들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좀 능률적이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그렇다면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퇴적암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식물 그리고 규조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퇴적물이냐? 유기적 퇴적물이에요. 유기적. 우리가 퇴적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 퇴적물, 화학적 퇴적물, 쇄설성 퇴적물이잖아. 모래가 쌓이면 사암이 됩니다. 사암. 그리고 자갈이 쌓이면 역암이 된다라는 건 이 B가 바로 뭐야? 쇄설성. 아이 시옷이 많아가지고 발음하기가 더러워. 쇄설성 퇴적물이죠. 그럼 A가 쇄설성 퇴적물 아니고요. 기역은 암염입니까? 사암입니다. 그리고 자갈은 니은에 해당한다. 자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근데 얘들아 1번 문제도 이건 간단하게 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1번 해도 정답률이 80%예요. 20%는 틀렸어. 그 내가 왜 틀렸을까? 나는 이제 이게 오답률이 높은 것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왜 정답률이 100%는 없을까? 왜 100%의 정답률이 없을까? 난 이것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 오답률은 얘들아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틀렸겠지. 근데 이렇게 좀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정답률이 100%가 되지 않았을까? 그 정답은 내가 연구한 정답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논의에 Biggs이 100%가 되었을까? 그래서 이 논의에 정확한 정답은 그 정답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정답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이 논의에 대한 고민이 없을까?